새벽 그림처럼 내 풍덕질하는 불빛처럼 어둑불같아 선선한 아침의 몸을 저기 아래 눈물이 내 꿈서리 지금 늘 지운 기회일까 늘 기댈까 또 그냥 나만의 생각일까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나 나서볼까 괜히 떠나서는 건 않을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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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